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의 숲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가 되겠죠 여기 개발 및 관리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목차는 4가지를 제시를 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 이용이라는 것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한 2문항 예외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4문항까지도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관리하고 마케팅은 한 문항 정도씩의 배열인데 이게 관리하고 마케팅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관리는 안 나오고 마케팅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마케팅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관리만 나오고 끝날 때도 있어요 작년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마케팅에서 두 문항이 나오고 마무리를 한 관리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구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개발에 의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의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이 뭐냐면 원래 이 개발이라는 것은요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이다 그런데 법률적인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번째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건데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서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어요 두 번 정도 활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에 대한 관계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문으로 나오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건설업에서 우리가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업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가 집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법령상에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상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령이 바뀐 거죠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었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시험상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얘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이제 법령이 바뀌기 전에 한번 출제를 했던 거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비기반시설 있죠 이게 열악했을 때 그런데 얘는 정비기반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열이라고 해줬어요 열이 나는 거를 그래서 열악했을 때가 재개발이고 양호할 때가 우리가 재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 정도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최근에는 이게 박스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에 대한 설명이냐 해서 답을 재개발사업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란에 10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번 유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얘기를 할 때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명하면은 면단이 있고 리다리도 있잖아요 지장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답에 대한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활용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계는 일곱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렇게 글자를 따게 되면 일곱 개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서는 이미 일곱 개 단계를 다 출제했고요 또는 다섯 개 단계로도 줄여서 냈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구성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문으로 이렇게 발체는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라는 거죠 모든 이제 개발에 대해서 나오는 시장이 공급되는 상품은 개발업자의 아이디어라든가 구상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공간을 필요로 하냐면 주거 공간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는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또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예탈하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개발 사업에서는 이거를 거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상한 사업이 과연 시장성이 있겠는가 수익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일단 계략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비용 대비 수익이 좀 괜찮을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검타는 거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가 되는데요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사업에 적합한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있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투자자로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자금이 없으니까 현물 출전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여기 얘는 계략적이지만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 법률적인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이게 좀 난공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수익성이 워낙 뛰어나게 되면 우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단계라고 103페이지에 있을 때 맨 위에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모두 망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중에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시하더라 그런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발 사업의 규모도 다 틀릴 것이고요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를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단계로 가서 부동산 개발 금융 있죠 그래서 PF라든가 또는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마케팅을 할 때는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임대를 한다는 조건에서 마케팅은 마지막에 있어도 이거는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임대를 할 때는 뭐를 중시한다고 그러냐면요 중요 임차자의 확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요 임차자라고 해서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물에 입주를 하게 돼 있으면 백화점이나 영화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모여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점퍼들도 덩달아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를 확보하게 되면 군소 임차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네만 가지고 오지선다로 구성을 하지는 않지만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또는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를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근데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이다 보니까 개발도 역시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학자가 구별해 준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적인 위험이에요 이 법적인 위험상에서는 어디에서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책이나 용도 지역과 같은 토지용 이용 규제에 대한 변화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허가라는 것은 주로 행정관청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허가의 어떤 지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관청에 대한 어떤 인허가의 지연에 관한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위험관계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조건 침해 문제라든가 어떤 소음 분진의 문제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법적인 위험은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위험인데 이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장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 위험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거기에 103페이지 하단 법적 위험 박스에 가게 되면 명시가 돼 있죠 2번 지문에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104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2번의 시장 위험이라고 있죠 시장은 이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애초에 내정했던 분양가 등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임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이 시장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선분양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사업 초기 단계고요 이게 100% 완공이 되는 시기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교과서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사업 초기에 개발업자가 앉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선분양을 통해 가지고 주택 매수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분양가는 높게 책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는 개발업자가 다 부담하지만 가치는 좀 더 비싸게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분양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비용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오는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인플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시험상에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갖다가 하나 지어야겠는데 여기에 개발업자하고요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얘네가 추정해 봤을 때 한 50억이면 지를 수 있겠다 그러면 50억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완공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위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자제를 좋은 것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부실 시공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얘네가 분양까지 대응을 해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비용 위험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건설업자도 비용 위험을 감안해서 개발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므로 계약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건설 비용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관련해서 개발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나온 건 뭐가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 위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장용 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위험이 돼요 우리가 땅 밑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공사를 하다가 매장용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되고 발굴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비용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활용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부동산 개발의 단계, 부동산 개발의 위험, 타당성 분석 이런 애들이 지문이 하나, 두 개씩 뽑아지면서 오지선다가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그래서 용어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이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요 제일 먼저 이게 시장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선행이 시장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행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기는요 일단 시장 분석이 선행이 되겠죠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은 쪽에서 시장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미 토지 매입 비용부터 이즈비 주고 기초공사업이 다 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분양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그 중간에 들게 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항상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계층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유형을 나눠보게 되면요 거기 105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그림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여기까지가 무슨 분석이냐면 시장 분석이고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경제성 분석인데 여기서는 이 계층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요 지역경제 분석 다음에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얘가 더 높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거를 구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투자 분석 단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역경제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 두 개 분석이 다 이루어진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형에 대해서 순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하면 얘가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 순서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상위 레벨이 투자 분석이고 투자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 단계 분석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공급하고자 하고 있는 특정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적은 평형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의 형태이지만 적은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젊은 세대에서만 가능하고 독신 가구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구에게는 전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연령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선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소득 수준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뭔가 특색이 있어야겠죠 혼자 살기 아주 적합한 공간인데 일반 원룸적인 부분보다는 편익시설이 좀 더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돼 있고 이런 제품에 대한 것을 특징으로 해서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장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계에서 이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얘가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무슨 분석을 하냐면 흡수율 분석을 해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시장이 흡수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가 추세 분석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시험 지문에서는 여러 번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 수요를 예측한다면 미래 수요를 예측할 때 들어가는 게 흡수율 분석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시장 분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투자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 분석이 결국은 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 개의 개발 대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걸로 투자 분석을 끝으로 해서 그래서 위에 거 세 가지가 시장 분석 여기 두 가지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서 10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있죠 거기서 1번 지문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박스에 가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돼 있죠 거기 양가로 2번에 가게 되면 미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요 거기에 하면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요 어떤 일정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경제 산업 구조가 딱 두 개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기반 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요 외부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여기 있는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 소비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산업이 뭐냐면 기반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울산을 가게 되면 H 자동차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허황이면 고용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만약에 한 천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식당도 필요할 것이고 술집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운동해야 되니까 헬스클럽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아이들 때문에 학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기반 산업인데 기반 산업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기반 산업이라고요 그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 비기반 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산업이라는 건 당연히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쓰는 게 입지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가시게 되면 입지 개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 계산해서 나오니까 기억은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요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특정한 산업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X산업, Y산업, Z산업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업, 금융업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업종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고용자 수분의 A지역, 전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겠죠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 근데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이 나오겠죠 이거를 측정해서 얘가 만약에 1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지역은 X산업이 기반 산업이다 즉 전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의 평균에 못 미치는 그냥 비기반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 입지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때 요령은요 일단은 이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이 있죠 분모에 대한 거를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분모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냐 그럼 가장 숫자가 많은 애겠죠 그래서 통상 우측의 맨 하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보면 400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4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40명이죠 400명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A지역을 X산업을 따라가면 240이죠 그러면 이거는 0.6이 나오겠죠 400분의 240 46의 24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0.6으로 나왔으면 분자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X산업을 구하고자 했을 때 A지역의 전체 고용인구는요 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A지역의 전체 고용인구가 20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요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200분의 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5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계산하는 식으로 하시 마시고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0.8333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A지역 X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는 0.83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산업을 우리가 구성을 해 볼 때는요 일단은 출제자는 이게 400명 중에서 여기가 24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160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계 고용자 수중에서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6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는 160 여기는 24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게 Y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0.6이면 얘는 자연스럽게 0.4가 되죠 4,4,16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여기는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200이니까 얘도 200 그런데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B지역에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0.3 나오겠죠 2,3은 6이니까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런데 둘 다 1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둘 다 B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나온 거는 뭐가 나온 거냐면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애들을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고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배열을 해 준 애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또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또 한 번의 복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돼 있어요 이 경제기반 승수에 대해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서 인용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전황정답 체리되게 되고 난 이후로는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기반 승수에 대한 거는요 지역의 총고용인구를 보시게 되면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합한 게 총고용인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제기반 승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보시면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총고용인구 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 비기반 비율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1이라는 게 전체 총고용인구거든요 거기서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분을 빼게 되면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그 지역에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고요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라고 그러면 1- 0.8분의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게 되면 0.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경제기반 승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확인하냐면요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지역의 도시라든가 지역의 또는 지역의 인구 소득 그죠 여기에 대한 변화분이 있죠 변화분은 경제기반 승수인데 이거를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반산업 비율분의 1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기반산업에 대한 고용이 있죠 고용 또는 인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두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반 비율이 여기 구한 것처럼 20%라고 그러면 0.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5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반산업에서 고용을 1,000명을 창출했다 그러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얘가 10%고 얘가 90%예요 그러면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얘가 10%니까 0.1분의 1이 되겠죠 얘가 90%가 되겠죠 그러면 0.9분의 1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0.1분의 1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0.1분의 1을 계산하면 이건 10이 나와요 그러면 1,000명의 고용은 도시 전체로는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작고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도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경제기반승수 박스식 밑에 나와 있죠 지역의 경제활동 중에서 비기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경제기반승수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론이나 계산이나 이런 건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구성하는 거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입지개수는 가끔씩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별표는 하나 해두셔야 되는 게 시험상에서 얘들도 꾸준히 활용을 하는 건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이 있어요 자체 개발은 우리가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도 되고 토지 소유자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위험도 자기가 모두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한 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주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업자가 참여해서 자금을 집행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됐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게 공사비를 대물로 주는 형태예요 우리가 왜 동네에서도 빌라나 이런 걸 공사하게 되면 전기 설치하는 사업자가 와서 전기 딱 공사해 주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201호를 줄게 공사대금으로 이렇게 현물로 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죠 조합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원 모집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이거죠 사업 위탁 또는 우리가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금도 이 사람이 되고요 수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는 케이스고요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만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냐면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 주고 분양까지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분양에 따른 어떤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지 이 사람이 지분을 같이 투자했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맞물려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그 밑에 박스 밑에 가면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얘하고 얘가 주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같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 신탁 개발은요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여기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있었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있는 신탁회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전되는 건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탁사가 건설 자금을 얘네가 조달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에다가 지어서 완공을 해서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탁자라든가 아니면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은 얘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사업 주체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죠 여러 개의 기업들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을 통일하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지주 공동사업에서는 109페이지 박스 있죠? 거기서는 지문 4번의 사업위탁형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의 토지 신탁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그 컨소시엄 방식 위에 신탁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고 담보 신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신탁 중에서 개발 신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신탁을 하면 분양용이 있고 임대를 주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는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관리 신탁은 갑종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을종 관리 신탁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명의만 관리해 주는 거고요 갑종은 총체적인 관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해외 이주 나갔을 때 국내에다가 부동산을 보험용으로 들 수도 있고 나갈 때 처분이 잘 안 돼서 두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인청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불안하기도 하면 이렇게 신탁회사에다가 신탁 설정하죠 그러면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기간 중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얘네가 관리를 다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인 나오면 그 수익은 신탁을 맡긴 사람의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관리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 신탁도요 갑종 처분이 있고 을종 처분이 있어요 을종은 단순히 처분 행위만 하는 거고요 갑종은 처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행위를 다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담보 신탁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신탁사에게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요 뭐를 발급받냐면 신탁 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거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신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탁사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기간 중에는 항상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탁에 대한 것도 지문 정도로 활용이 되니까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민간자본유치사업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별표 하나 하셔야 돼요 유치사업방식이 있고요 또는 얘를 민간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기준이 되는 건요 먼저 빌드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민간이 자기가 자금을 대서 시설을 준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죠 도로라든가 또 다리라든가 또는 터널이라든가 이게 이제 국가를 구성할 때 기반 시설로 쓰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좀 어렵거나 하게 됐을 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먼저 이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을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그러면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요 민간은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민간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한 30년 이렇게 운영권을 받게 돼서 운영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도로나 다리나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얘네가 운영하는 기간 중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BOT가 돼요 그러면 민간이 짓는 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먼저 민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동남아 같이 기반설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반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들어가서 입찰을 통해서 고속도로 건설하는 걸 따냈어요 그래서 비용이 예들어서 몇 천만 불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그 나라 정부에게 이전해 주고 운영권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동남아 중에 보면 정정이 불안한 나라도 있죠 미얀마 같이 갑자기 정권이 확 바뀌게 되면 전 정부에서 맺었던 계약은 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로 넘겨주지 않고 우리나라 건설사가 직접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에 나오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것만 따라가시면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해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 시설은 뭐가 되냐면요 학교, 도서관 또는 구린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정부는 사전에 정한 협약에 의해서 이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민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정부 등이 임대료를 지급을 해줌으로써 이 민간 사업자가 들어간 돈을 회수할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임대를 주냐면 여기 있는 학교나 도서관이나 구린아파트 등은요 시설 사용자에게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는 조금 쉽지가 않고 그러면 민간을 통해서 이 시설을 먼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BTL 방식을 갔을 때는요 마지막에 쭉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를 임차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가면 BLT라고 돼 있어요 이게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임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지막에 임차를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박스 밑에 BLT 보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다가 리스를 하는 거죠 리스를 한 다음에 리스 기간이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리스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먼저 리스하고 들어간 돈을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임차가 중간에 나오고 얘는 뒤에 나온다는 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거는 빌드, 그렇죠? 온, 오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민간이 자기가 시설을 짓고요 자기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같으면 복합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 있죠 복합 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자기가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가 터미널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의 가치가 높으면 수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는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BTL, BTO, BOT, 그 다음에 BTL 정도가 언급이 됐었고요 BOO에 대해서만 예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다 묶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마케팅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평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